민주당 내에서 친명 대 친문 간의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. 이재명 쪽 입장에서는 문재인을 지우고 공격하고 부정하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.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도 포장으로는 윤석열 정부 공격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공격 그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 권력각이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보세요. 세수결손? 막대한 세수결손. 세수결손이 가장 기어가 큰 사람이 누굽니까? 문재인이죠. 그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760조가 세수결손이 늘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빚을 760조나 늘게 한 주범이 문재인 정부라는 걸 모르겠어요? 그거 다 알죠. 알죠. 알고 까는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